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종경 해설위원은 지난 이선규 선수의 은퇴식 경기를 저와 중계방송으로 같이 하셨잖아요. 그날 은퇴식을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역시 이선규 선수가 현대에 오래 있었잖아요. 현대에 있고 삼성에 있다가 KB에 갔는데 참 좋았던 것은 KB에서 이선규 선수의 은퇴를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선규 선수는 사실상 지금도 선수 생활을 해도 될 정도로 몸관리를 잘하고 있는 선수인데 올해 만약에 뛰었다면 KB가 이렇게 정적이 좋은데 우승을 만약에 한다면 우승할 때 기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빨리 연퇴한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플러스 의원이 됐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해설위원회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에 있죠. 이종경 의원 말씀대로 이선규 선수가 커리어를 좀 돌이켜보면 사실 KB 손해보험에 있었던 기간이 가장 짧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B 손해보험이 또 전 친정팀인 현대캐피탈전 홈경기 때 이선규 선수를 위한 아주 근사한 또 의미 있는 은퇴식을 준비해줬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소윤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은퇴식을 제대로 이렇게 좀 성대하게 많이 준비를 해서 은퇴식을 하시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은퇴식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은퇴는 저는 아마 시절이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성대한 은퇴식이 없고 그냥 좀 간소하게 간결하게 했었는데 다시 복귀를 하고 나서 은퇴식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선규 위원의 은퇴식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고 또 특히나 고이진 감독이 그날 경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축하를 은퇴식을 와서 해주는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이선규 위원이 마지막 블록킹을 하고 나서 세리머니 하는 이벤트도 있었잖아요. 제가 SNS를 통해서 이선규 위원이 댓글을 남긴 거 봤거든요. 뭐라고 남기던가요? 너무 웃겼어요. 만약에 그 블록킹을 했다면 자기가 다시 복귀하라고 할까 봐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글쎄요. 아는 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 감동적이었고 그 은퇴식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 이전에 이숙자 위원 또 채태훈 감독이 은퇴식도 봤거든요. 그리고 또 현장에 제가 있었을 때는 김산희 위원이 코치가 은퇴할 때 그 현장에서 또 중계를 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오히려 선수가 된 마음처럼 뭉클하더라고요. 눈물도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자 프로배구 선수의 은퇴식의 어떤 시작점이 된 선수를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숙자 해설위원의 은퇴식이 그 지점이 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이 그 해에 은퇴를 하면서 바로 KBS 해설위원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GS 칼텍스에서 굉장히 좀 성대하게 크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이숙자 위원한테 전화해서 어땠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은퇴식을 한 이후에 선수들에게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언니처럼 은퇴식을 치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선수들이 한 분야에 오래 머물면서 마지막을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하는 거는 어찌 보면 굉장한 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SBS 스포츠에서 너무 타사 해설위원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혹시나 지금 동시간대 방송되고 있는 스페셜 부위 쪽으로 이것도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주간배구에 좀 함께해 주셔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수로서 은퇴식을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고희진 감독이 바로 이선규 해설위원의 은퇴식 전날 대전 홈경기 그것도 5세트까지 간 끝에 그 다음 날 의정부까지 와서 축하를 해줬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함께 현역 생활을 한 현대캐피탈의 최태원 감독 또한 축하꽃다발을 건네는 모습이 굉장히 좀 배구인들로 봤을 때는 훈훈하게 느껴지던데요. 이종경이요. 그렇습니다. 최태원 감독이나 고희진 감독은 사실 이선규 선수가 같이 운동을 했던 그 세대니까 특히 또 친하죠. 굉장히 친하고 지금은 감독과 해설위원으로는 따르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선수들 간에 끈끈한 정도였고 또 감독이지만 선수들을 많이 챙기는 그런 의리도 많이 갖고 있는 두 감독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레전드들이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순서는 시간은 계속해서 다가올 텐데 비단 구단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코보 한국배구연맹 입장에서부터 점점 더 아카이브 개념을 좀 도입하면서 우리 배구 박물관 내지는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곤 하는데요. 지금 현대캐피탈 스카이오커스는 캐슬 오브 스카이오커스에서부터 레전드 플레이어들을 나름의 아카이브처럼 그렇게 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도 이종경 해설위원이 계세요. 저는 사실 프로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90년도 은퇴를 했으니까 아마추어 때 저희들이 현대에 뛰었습니다만 그때부터 현대의 배구 역사부터 쭉 해서 나름대로 좀 선수들의 손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건 구단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구단에도 역시 그런 걸 좀 만들어서 이렇게 선수들의 역사라든지 이런 걸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렇죠. 또 그런 것이 쌓이게 된다면 앞으로 후배들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배구팬분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프로 출범 이후에 지금 17번째 시즌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단에서 각각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걸 하고도 있지만 연명에서도 한 번은 고려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출범이 역사가 생겼고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런 선수들이 계속해서 그런 어떤 은퇴식을 할 때라든지 그런 거를 좀 기념을 하는 그런 게 있다면 훨씬 더 선수들 입장에서도 명예로울 수밖에 없고요. 네. 우리 장소연, 해설위원 포함해서 이종경 위원 또 그 외에도 많은 레전드 플레이어들의 핸드프리팅 또한 남겨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